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너 시험지는 따로 없는데 여보세요 예 예예 12월달 장박이 지금 테크만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유엔 디에 알 이 얼 모여서 내는 소리 언덜 언덜 그렇지 하나씩 어 어 에 에 얼 얼 언덜 언덜얼 인가 들어 볼까 뭐라 그러는지 언덜 언덜 뭐가 어딜 고쳐주면 될까 여기 여기가 뭔데 이 어 그렇지 이가 어 소리 됐죠 그래서 합쳐서 언덜 언덜 유는 유우어 유우어 중에서 어 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는 이에 어 중에서 어 어 됐네요 그래서 합쳐서 언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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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고 언덜얼 오케이 그래서 소리 언덜얼 언덜얼 쓰기 유우 앤 디 이 얼 소리 언덜얼 언덜얼 오우 연소 언덜얼 오우 알파벳 V A N V A N 그래서 뭐였어 앤 소리 음 배드 배드? 하나씩 V V V V V V V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따라해보세요 V V V 그래서 V 상상 안하구요 A는 에 에 N은 N N N N VAN VAN이죠 VAD가 아니고 D가 어딨어요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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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이름이 뭐라고? 엔 모여서 내는 소리? 텐트 텐트 에 에 느 합쳐서 텐트 이는 에 에가 됐죠 텐트 오케이 그래서 소리 텐트 쓰기 T E N T 모여서 내는 소리? 텐트 오케이 알파벳 V E S T V E S T 모여서 내는 소리?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가 아니고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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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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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ST 쓰기 V E S T 소리 VAST 오 발음 좋았어 많이 늘었네요 계속해서 U M B R E L L A U M B R E L L A 뭐에서 내는 소리? 맞든 들리든 소리 뭐에서 내는 소리? B 아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OK 하나씩 O U U M B R R E E E U U U U E E 다 합쳐서 이거는 무슨 소리? U U U U U 이런 거 연습한 적이 있어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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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U U U U upp U U 이거 틀렸어요? A가 A가 아니고 뭐예요? A A입니까? 네 Umbrella Umbrella 맞춰서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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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U는 U U U에서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E는 E는 E E E E 그래서 여기까지 Bre A는 A Umbrella Umbrella 우리 Umbrella Umbrella 쓰기 U U M B R E L L L A A A A A 합쳐서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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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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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원 이름인데 이거 오래 걸려요? 오케이, 모여서 내는 소리 이거 우리 학원 이름이에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유키? 아니요, 알파벳이 유피고 모여서 내는 소리 아, 모여서 내는 소리? 업? 업, 그래서 유는? 업 피는? 프 합쳐서? 업 업, 유는? 유, 우, 어 그래서? 어 그래서 합쳐서? 업 업 오케이, 소리? 업 쓰기? 유, 피 오케이, 소리? 업 업 업 오케이, 알파벳? V, A, S, E 오케이, 모여서 내는 소리? 어... 해서 무엇을 내는 소리? 음... 아... 맞든 틀리든 소리내기 맞든 틀리든 소리내기 좀 이따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됐네요 이어서 하겠습니다